KBS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여러 프로그램들의 통폐합 폐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혁신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취임사 중 KBS의 위기 원인 외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재창조 수준 조직 통폐합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늘 기자회견 예정인데요. 대국민 사과와 혁신 계획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박민 신임 사장 취임 이후의 변화는 그동안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편향성 시비가 강했던 주진우 씨의 프로그램이 주진우 씨가 하차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KBS 9시 뉴스에 이소정 앵커도 하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권에서 편향성 시비가 이뤘던 더 라이브라는 시사 프로그램도 편성해서 제외 조치가 됐습니다. KBS 1노조 편향됐던 인사가 일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반겼고요. 전국 언론 노조 KBS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자율성이 파괴됐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지은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 과정 생략 없이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또 하차가 되고 또 사회자도 인사도 없이 이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사실 이게 이동강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예견된 일인데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수렴 절차를 가져서 그 폐지를 자연스럽게 시청률이 떨어지면 폐지가 되면 되는 것인데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부터 알아서 편파 논란 이렇게 이렇게 면분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하차시킨다는 것은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이게 또 원하실까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예전같이 이제는 KBS 물론 영향이 있지만 종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최고위원분, 국민의힘도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논쟁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것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편파 방송이라는 하나로 이유만으로 해서 앵커가 교체되어간다는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총선에서 이게 다시 또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동의를 받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편향성 시비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KBS 사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앵커들도 바뀌고 프로그램이 이제 폐지가 돼서 서재현 전 부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 그럼 김재섭 오늘 전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김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모두가 편향성 논란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서 얼마나 더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자들이 하차를 해야 이것이 깔끔한 하차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오랫동안 지적했던 문제라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정했던 것이 공영방송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KBS의 어떤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 미디어 학자가 실제로 KBS의 편향성을 지적해온 논문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언론과 미디어를 전공한 학자들 역시도 이 편향성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어떤 회사 내부의 이유로 계속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왔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신임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빠르게 시정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인 것이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자르면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고민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역할인 것이지 공직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좀 비슷하게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TBS의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특정 기관 내에 특정 정보 하에서는 거의 뭐 거의 방송심의 제재도 다른 프로그램에 견졌을 때 거의 안 받을 정도로 안전하게 있다가 굉장히 편향성 시비와 가짜뉴스 보도가 많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방송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교체된 바 있었잖아요. 그때 좀 비슷한 논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심지어 거기에도 서울 시민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재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게 하루 이틀 지적됐던 것도 아니고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편파성에 대해서는 당시에 무슨 생태탕 이런 논란까지 해가면서 페라가모 논란까지 하면서 거의 한쪽 진영의 후보를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처럼 묘사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방송을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 정도로 청취자 많으면 차라리 광고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민들의 세금, 시민들이 낸 돈 이런 걸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기관은 정말로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떠나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방금 서부대변인 의견에 대해서 그럼 언제까지 더 기다리냐. 지금까지도 이미 편향성 시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리냐라는 지금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셔요? 이제 국민들이나 그 당시 이제 매번 이제 민주당 욕하던, 비판하던 지점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방송을 어떻게 정권의 하수인, 나팔수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셨잖아요. 그걸 그 비판을 안 하려면 공정하게 해서 방송 3법 개정 받아가지고 좀 이게 시민 단체라든지 그리고 여론 수렴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 너희도 잘못 잡았지. 그러니까 권력을 내가 잡았으니까 그럼 우리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또 정권을 또 이제 3, 4년 뒤에 또 바꿨을 때 그러면 또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국민들이 잘한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KBS가 어떻게 조금 저는 좀 그렇지만 왜 편파 방송을 왜 KBS, MBC 하지만 시청자들은 지금 시청률은 MBC도 보면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문제 이후에 시청률이 더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해서 외면할 테니 부디 정권이라든지 특히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이 나서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목소리를 꼭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두 분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